Hello everyone! 친구들의 리딩버디 니콜이에요. 오늘도 니콜과 함께 영어로 된 사회책을 읽어봐야죠. 오늘은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Can you hear it? 빗소리에요. Do you like rainy days? Why or why not? 친구들 비오는 날 좋아해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Okay. Some people like rainy days because they like the sound of rain. Or they like to play in the rain. 친구들은 대부분 비 좋아하죠. 빗소리가 좋은 사람들도 있고 장화신 꼬막 비해서 물놀이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But others don't like rainy days because they don't like to get wet. I'm one of them. 니콜은요, 비 보는 거, 또 비 소리 듣는 거 이런 건 좋은데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거 싫어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면 우산을 아무리 잘 써도 여기 막 젖어요. 축축해져요. So, I don't like to get wet. How about you? 어? 좋은 방법이 있다고요? 오늘의 책을 읽으면 비 오는 날 비에 젖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요? That's great. 그럼 우리 책을 잘 읽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들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 니콜 여덟 개 단어 가지고 왔어요. Let's learn the words with me. 첫 번째, 그림 봐주세요, 친구들. It's so pretty. But it's not this big, really. 실제로 이렇게 안 크죠? 친구들 새끼손톱만 할걸요? 니콜 새끼손톱 반만 할 거예요. What is it? Yes, it's a 무당벌레. 무당벌레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볼까요? It's called a ladybug. Lady means 숙녀. 그쵸? Bug means 벌레. 숙녀 벌레래요. 너무 귀엽죠? As you see, it's red. 물론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보게 되는 무당벌레는 It has red wings. 그쵸? 빨간색 날개 가지고 있고요. 이 빨간 날개 이렇게 딱 들면 안에 까만 날개가 또 있어요. Okay, and it has spots. 점이 있어요. 까만 점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무당벌레는 보통 한 7개 이런 정도의 점이 이렇게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So, 이 무당벌레는요. 우리가 말하는 곤충, 인셉트 중에 하나예요. It's a kind of an insect. It's lady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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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말해볼까요? Ladybug. 한 번 더. Ladybug. Good.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Now, wow. 친구들, 이거 뭔지 알죠? 아, 공룡이다. Do you see dinosaurs around you? 친구들, 우리 공룡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No, you can't. 왜냐면요. 공룡은 옛날 옛날 오래전에 살았지만 지금은 멸종. They all died. 다 죽고 없어요. 그래서 공룡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Here, people say dinosaurs were very, very big. They were huge. 엄청 엄청 컸다고 해요. 친구들, 아파트 높이만큼, 그치요? So, 공룡을 우리가 영어로 dinosaur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dinosaur. 한 번 더. dinosaur. 근데 이게 단어가 길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dino까지만 하기도 해요. dinosaur, dino. 공룡이고요. 다음. 어, 무서워. What is it? 벌이에요. 벌은 they sting. 그치요? 우리 쏘기도 하고. 끝에 이렇게 sting을, 침을 숨기고 있어요. 자, 우리가 벌을 부르는 말이 bee입니다. 벌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벌, 이 곤충, 벌 종류를 딱 부르는 말이 bee예요. bee 잘 보면은요. 곤충이니까 feelers. 더듬이 있고요. head, thorax, abdomen. 머리, 가슴, 배 있고요. wings. 날개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벌들은 보통 이렇게 yellow, black stripes가 있죠. 노란 까망 줄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So, remember that. 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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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는 벌 말하는 거고요. What about this? 이거 비 오는 날 꼭 필요한 거죠. What is it? It's an umbrella. Umbrella 친구들 뭔지 알죠? 우산입니다. Umbrella는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umbrella. 세 박자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를 강하게 읽느냐? umbrella에 강하게 읽으면 됩니다. 세 번만 연습해 볼까요?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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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So, an umbrella is 우산 in Korean. 친구들 우산 다 갖고 있죠? It keeps us dry from the rain. And this. It's a... 친구들, 우리가 춥거나 할 때 덧입는 옷이 있어요. A short one is called a jacket. 짤막한 거는 우리가 자켓이라고 부르고요. A longer one. 조금 무릎 이렇게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긴 거를 우리가 coat 라고 부르죠. 더디는 옷을 coat 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도 coat 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coat긴 coat인데 비오는 날 입는 coat 뭐라 그래요? 비옷. 비옷도 길죠. 우리 이렇게 비에 젖지 말라고 입는 비옷은 우리가 rain 붙여서 rain coat 라고 해요. rain coat는 비옷. 코트는 코트인데 비로부터 뽀송뽀송하게 지켜주는 옷. rain coat도 함께 알아놓으면 좋겠죠. And these. Oh, they're so cute. boot. 이건 뭔 거 같아요, 친구들.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장화. 그렇죠? 보통 우리 친구들은 비오는 날 발 젖지 말라고 신고요. 우리 수산시장이나 뭐 이렇게 바닷가 가면은 그런 물 같은 데서 진흙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발 젖지 말라고 이런 boots 신습니다. 우리말로도 boots, 영어로도 boots. 한 번 더 boots.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냥 boots라고 해도 아, 이렇게 그림 보면은 비오는 날 신는 장화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오는 날 신는 장화를 조금 더 잘 설명하려면 그쵸? 앞에 rain 붙여서 rain boots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조금 전에 코트는 코트인데 비오는 날 입는 비옷 코트는 rain coat. 장화, 장화. 장화는 장화인데 비오는 날 신는 장화는 rain boots. 이거 친구들 기억하면 되겠네요. One more thing. boots는요. 이렇게 S가 붙어있네요. 왜요? 이렇게 하나만 우리 안 신죠? 한 짝만 신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없죠? 항상 두 짝을 같이 신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boots 라고 S가 붙은 모습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Now, wow, he just washed his hair. 지금 머리 감았나 봐요. Look at his hair. What's it like? 그쵸? 우리 금방 머리 감으면 머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wet 입니다. 한 번 더. wet wet 이라는 거는 물에 젖은 상태, 즉 젖어 있거나 축축한 걸 우리가 wet 이라고 해요. 지금 막 머리 감은 친구들 만져보세요. Your hair is wet, right? 그러면 wet의 반대말은 뭘까요, 친구들? 우리 수건으로 머리 닦고 그 헤어드라이어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머리가 뽀송뽀송 마르죠? 젖지 않고 마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dry. 한 번 더. dry. 그래서 우리 친구들 머리 감고 나서 머리 말리는 거를 dry your hair 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dry는 마른 말고도 사막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아, 건조해. 너무너무 말라서 물기가 없는 상태, 건조한 상태도 우리가 dry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OK, so we've learned the eight words. 오늘 여덟 개 단어 함께 배워봤네요. Now, let's play a little game. Here you are. 니콜이요, 화면으로 그림을 세 개 보여줄 거예요. 3초. 3, 2, 1. 자, 이 그림이 좀 있으면 사라지고요. 단어, 영어 단어가 세 개 나올 거예요. 자, 이때 세 단어 중 한 단어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서 못 봤던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여기 그림에 없었던 그 단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요? 우리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그림 보세요. What is it? Yes, it's a bee. And it's a coat. Raincoat 아니고, coat. And it's, 이거 뭐예요? 머리 뽀송뽀송. Dry. 자, 이렇게 그림 세 개 잘 기억해 주세요. 3, 2, 1. 바뀝니다. 이 중에서 좀 전에 봤던 그림에 없었던 단어 친구들 찾아주면 됩니다. We have coat, dry, boots. 3, 2, 1. 정답 뭐예요, 친구들? 뭐가 없었더라? That's right. The answer is boots. 왜요? 친구들 여기 보세요. B, O. 그리고 여기는 coat. Dry 있었어요. Coat. 여기 있죠? Dry, 바로 옆에 있죠? But boots. 우리 그림에 boots 없고 대신에 B가 있었으니까 boots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Good. Can you do it? Let's move on to number two. Three pictures again. 요고, 요고, 요고. 니콜 말 안 해줄 거예요. 쉬우니까. I'll give you three seconds. Three. 잘 보세요. 뭐 세 개 있는지. Two, one. Change. We've got umbrella, ladybug, and boots. 자, 이중에서 조금 전 그림에서 보지 못했던 단어는 무엇인가요? Three, two, one. 정답은? Really? Yes. It is ladybug. 확인해 볼까요? Umbrella. 있었죠? Boots. 있었죠? 나머지 그림은 dinosaur이었는데 ladybug라고 했으니까 ladybug가 정답이 되겠죠. Good job. Number three. Here you go.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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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두 개는 반대말이네. I'll give you three seconds to look at the pictures. Three, two, one. Switch. We've got wet bee ladybug. Can you guess it? Three, two, one. What was, which was not in the pictures? Three, two, one. That's right. 정답은? B죠. 벌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한 번 볼까? 없었지. We've got wet. 젖은 거, 축축한 거. Ladybug. 무당벌레 있었지만 bee. 벌은 없었죠. 대신에 dry가 있었습니다. Okay. Last one at least. 마지막입니다. 요고, 요고, 요고. 자, 영어 단어 잘 기억하면서. Three, two, one. 다 동물이네요. 요 중에 뭐가 없었지? Which was not in the pictures. Three, two, one. 정답은? 상징도 손가락이 되고 있어요. 정답은? 그쵸. Dinosaur wasn't in the pictures. Really? 요기 보세요. Ladybug 있었죠? Bee 있었죠? 원래 그러면은 Umbrella였는데 우리 Dinosaur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장답이 되겠네요. Well done. I think you're ready now. 그럼 오늘의 책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read the book.